어제 안 들어가셨다고요? 그럼 큰일 났는데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남편은 검찰에 연행됐을까? 나는 남편이 하고 있는 장사 속에 대해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겁밖에 나는 게 없었다. 내가 믿을 거라곤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평할 때 하던 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니까. 하는 것밖에 없었다. 나는 다시 울먹이며 애원했다. 가족은 가족의 거처를 알 관리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따져보기도 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따져요. 썩 비켜나지 못해요.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박안서 작가님의 생생한 경험담이 살아 숨쉬는 단편 소설 조그만 체험기입니다. 1976년 창작가 비평 가흐로에 발표되었던 이 작품은 남편의 옷바라지 체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자전적인 소설로 법 집행 과정과 그 현장을 둘러싼 세태를 사실감 넘치는 필치로 그리고 있어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리걸 세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안서 작가님의 자전적 이야기 조그만 체험기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그만 체험기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던 남편이 통금 시간이 지나고도 안 들어올 때 보통 아내들은 어떤 걱정을 할까 대개 교통사고 아니면 으슥한 골목길에 입을 벌리고 있을지도 모를 맨홀 걱정을 하리라 나도 이 두 가지 걱정을 번갈아 하느라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날이 밝고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걸로 봐서 통금에 걸리지 않은 게 분명해지니 더욱 앞에 두 가지 방정맞은 생각밖에 할 게 없었다 그러나 가게를 열 즈음에서 가게에다 전화를 걸었더니 점원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남편은 전기용품상을 하는 장사꾼이다 어제 안 들어가셨다고요 그럼 큰일 났는데요 실은 어제 저녁 무렵 검찰청 수사과에서 나왔다는 형사하고 같이 나가셨거든요 잠깐이면 된다고 하면서 데리고 가길래 아마 일보구 대구로 바로 들어가셨거니 하고 대개 연락도 안 드렸는데 검찰청 수사과? 분명해요? 그럼은요 주인 어린이 꼬치꼬치 따지는 걸 들었어요 참 검찰청 케이지청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때까지도 검찰청이라면 덕수국 옆 재판소 속에 있는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케이지청이 어디쯤인지 짐작할 수 없었다 그래도 덮어놓고 집을 나섰다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남편은 검찰에 연행됐을까 나는 남편이 하고 있는 장사 속에 대해 전혀 무지했기 때문에 겁밖에 나는 게 없었다 내가 믿을 거라곤 남편의 친구들이 남편을 평할 때 하던 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니까 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 말은 남편이 오래 장사라는 걸 했으면서도 남과 같이 큰 돈도 못 벌고 큰 실패도 안 하고 10년이 여일하게 그저 그만하게 사는 걸 빗대놓고 하는 소리여서 나는 그런 평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그건 장사판에선 일종의 경멸의 소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길에서 우왕좌왕하면서 다만 그 소리에 남편의 인간성에 대한 신뢰를 걸밖에 없었다 겨우 차를 하나 잡을 수 있어 케이지천까지 데려다 달랬더니 차는 돌고 돌아 여기도 서울특별시일까 싶게 멀고 낯선 고장 허허벌판을 굽어보는 언덕 위의 청사 앞에 내려주었다 신축한 듯한 청사는 법원과 검찰 두 건물로 나누어져 있었다 수의가 꾸찌꾸찌 용건을 따졌다 수의라기보다는 형사에 가깝게 말투가 위압적이고 신문조였다 나는 남편이 이곳에 연행되어 온 것 같은데 확실한 행방과 혐의 사실을 알고 싶어 왔노라고 했더니 사건이 수사과에 걸려있는 동안 수사과 출입은 언금되어 있다고 했다 나는 다시 울먹이며 애원했다 가족은 가족의 거처를 알 권리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고 따져보기도 했다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따져요 따지길 따질 때가 따로 있지 썩 비켜나지 못해요 나는 초췌한 몰골로 처음부터 그에게 저자세로 나온 걸 후회했다 몇 호 검사실에 볼 일이 있다든가 당당한 얼굴과 당당한 욕물을 가진 사람은 주민등록증만 보관시키고 수월하게 통과하는 걸 보았기 때문이다 수의는 젊고 토실토실한 귀여운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특이했다 자기가 일단 죄인의 가족이라고 단정한 사람이면 단박 걸레 쪽처럼 비참하게 주눅들게 할 수 있는 섬뜩한 무엇이 있었다 나는 6월의 때학뼈달에 흐끈흐끈 악랄한 열기를 내뿜고 있는 검찰청 건물과 수의에게 잔뜩 주눅이 든 채 지독한 절망을 느꼈다 그곳에는 맨 주눅들린 여편내들 천지였다 피의자 대기실 주변의 맨땅에 때학뼈을 무릅쓰고 파김치처럼 누려져 있는 초라한 여편내들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도 않았다 대학볕에 생기와 수분은 다 증발해버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의 가장 흉한 찌꺼기처럼 보였다 이런 여편내들이 어디서 피의자를 실은 버스가 온다든가 대기실에서 굴비두름처럼 묶은 피의자를 법정으로 끌고 간다든가 아무튼 푸른 수의자랑만 흘끗 비쳤다 하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만큼 생기발랄해지면서 민첩하게 그곳으로 엉겨들며 힘차게 손짓도 하고 세댄 소리로 악도 썼다 그럴 때마다 교도관이나 사복차림의 감시꾼들의 구박은 혹독했다 반말 짓거리로 욕소를 퍼부으며 짐승 물듯이 내몰았고 여편내들 역시 억세고 줄기차게 이 구박에 맞섰다 그럴 때 여편내들은 죽은 듯이 늘어져 있을 때와는 또 다른 의미로 사람 같지 않았다 나는 그때까지 사람의 얼굴에서 그렇게 완전히 수치심이 제거되고 절망과 도끼로만 빛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 여편내들이 피의자의 가족 그러니까 아내나 어머니나 누이라고 알아차렸고 푸른 수위를 보고 느끼는 것과 비슷한 혐오감을 느꼈고 이어서 깜짝 놀라면서 나 역시 피의자의 아내라는 데 생각이 미쳤다 어떻게 하면 남편을 이 끔찍한 고장에서 빼낼 수가 있을까 문득 섬강처럼 이럴 때 빼기라는 게 있으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동시에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다 뿐이지 나에게는 빽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남편과 내 나이를 합하면 거의 백세 사람이 백년씩 살면서 사귄 연줄 중 그래 이럴 때 돌봐줄 유력한 빽줄 하나가 없대서야 그게 말이 될까 꼭 있을 것이다 다만 지금 당장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뿐일 것이다 나는 그 생각나지 않는 걸 빠르게 생각해내려고 머리를 쥐어뜯다시피 조바심했다 큰 집, 작은 집, 친정집, 사돈집, 외갓집, 이웃집, 동창생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한꺼번에 많이 나와 남편이 아는 사람들을 떠올리고 그 중에서 든든한 빽이 되줄만한 사람을 골라잡으려 했지만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린 것처럼 생전 아무하고도 안 사귀고 산 것처럼 떠오르는 그럴만한 얼굴이 없었다 그래도 나는 단념하지 않았다 몰래 숨겨놓은 물건의 소재를 확신하듯이 나의 연줄 중 반드시 빽이 있을 것을 믿었다 다만 생각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나는 그것을 생각해내기 위해 조용히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검찰청 문턱까지 와서 끝내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줄다름쳐 집으로 왔다 집에 혹시 남편으로부터의 소식이 와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가닥 희망이 더욱 나를 조급하게 했다 그러나 집에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고 안방에 혼자 들어앉아 머리를 짜도 백을 찾아낼 순 없었다 마지막으로 행여 무슨 단서라도 얻을까 해서 남편이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먼지 떨구듯이 털어낸 남편이 밖에서 받은 명함을 모아둔 상자를 뒤엎어봤다 실상 명함이란 게 얼마나 친하지 않은 사이끼리나 주고받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혹시 그 명함들 중 권세 있는 관청에 그럴듯한 직위에 있는 사람의 명함이라도 있으면 나는 체면불구하고 달려가 빌붙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무래도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빌붙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는가 언제고 한 몫에 불태워버려야지 하면서 주어둔 명함을 쏟아놓으니 한속 그리는 될 것 같았다 사장 사장 대표 소장 사장 사장 세상에 남편은 얼마나 많은 사장족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나는 남편이 알고 있는 이들 사장들이 얼마나 부잘 것 없는 점포나 간의 공옥 규모의 공장의 주인들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이번에는 내 핸드백과 서랍을 뒤졌다 몇 장 안 되는 것이었지만 나는 또 언제 적부터 이렇게 소위 문화인들하고 상종을 하며 산 것일까 신문이나 잡지, 주간지의 기자, 출판사 사장, 편집부장, 방송국 프로듀서 그나마 한 번 만났을 뿐 그 후 교우관계를 가진 일이 없어 얼굴과 연결되지 않는 무의미한 이름뿐인 명함들이었다 결국 나는 빼기라는 게 급하게 필요하다고 깨닫고 나서부터 일가 친척, 친구로부터 어쩌다 인사를 한 번 교환한 정도의 아는 사람까지를 총망라해서 샅샅이 뒤져본 끝에 단 한 사람의 새도가는커녕 한 사람의 권세부리는 관청의 수위도 찾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나는 우리 부부의 생애 합하면 근 1세기의 기나긴 생애를 말짱 헛산 것처럼 느꼈다 그것은 대포알이 가슴을 뚫고 지나간 것만큼이나 엄청난 험한 감이었다 나는 너무 외롭고 막막해서 장판방에 몸을 던지고 울음을 터뜨렸다 실컷 울고 나니까 정신이 말짱해지면서 나에게도 백이 있는 것 같은 환상에서 깨어났다 나에게 백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용감해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벼랑간 수치심과 이성을 떨어버린 미친년 같은 기운이 솟았다 나는 다시 케이지청으로 달렸다 달리면서도 좀 전까지도 혐오감 없이는 떠올릴 수 없었던 내 악볕 속의 여편내들에게 진한 친화감을 느꼈다 케이지청에 당도하자마자 나는 그 여편내들 중 하나를 붙들고 내 답답한 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 여편내들이 가르쳐준 대로 했다 나는 수희에게 애걸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주민등록증 밑에 500원 건 접은 걸 받쳐서 내밀면서 감정이 섞이지 않은 맹숭맹숭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수사과에 볼 일이 있다고 했다 수희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번호표를 내주었다 수사과의 문을 밀치자마자 앳된 여사무원이 보였다 나는 이 어마어마한 관청 속에서 여자를 만났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저 말씀 좀 여쭤보겠는데요 김기철이라고 1위로 연행되어 온 사람에 대해 좀 알고 싶은데요 권주인님 이분 김기철이 가족인가 봐요 여사무원은 내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권주임을 불렀다 권주임이라고 불리는 남자는 40대의 귀걸이 장대한 남자로 냉정하고 비웃는 듯한 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당신 뭐요 김기철이 저요 그는 요 소리를 요도 아니고 야도 아닌 미묘한 발음을 했다 아마 으어쯤 됐을 게다 그 존댓말도 해라도 아닌 묘한 발음은 나에게 모욕관보다는 공포감을 일으켰다 나는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겨우 네 라는 대답을 했다 당신 남편은 사기꾼이여 사기 중에도 선량한 시민을 괴롭힌 악질 사기꾼이여 이런 자는 중벌을 받아 마땅해 알겠소 나는 뭐라고 변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혀가 돌지를 않았다 기가 막혀서 글쎄 큰 공장에서 불량품으로 배기처분한 형강 등을 어떤 전공 출신이 재생한 걸 싸게 사가지고는 신품처럼 속여서 팔아먹었다니까 재생한 놈이나 산 놈이나 죽일 놈들이야 액수는 많지 않아도 액수가 문젠가 피해자가 서민이란 말이야 서민 생활을 좆먹는 이런 새앙지 같은 놈들은 일벌 백개주의로 중벌로 다스려야 되지 권주임은 옆에 있는 동료한테 이렇게 사건을 설명했다 그러나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였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온통 희뿌옇게 바래 보이면서 다만 시신도 안 남기고 죽어버리고 싶단 생각밖에 없었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한다는 소리가 지금 그이는 어디 있나요? 어디 있는 건 알아서 뭐 할 거요? 권주임이 입가에 야릇한 웃음을 띄고 빈정됐다 지금 영장을 신청 중인데 아마 오늘 해안으로 떨어질 거요 떨어지면 오늘 저녁부터는 서대문 근집 신세야 어젯밤은 임시로 여기서 재워줬지만 영장이 아직 안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에게 인류의 희망을 주었다 어떻게 좀 선처해 주실 수 없을까요? 절대로 도망치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제가 보증할 수 있어요 이 여자가 누굴 웃기려고 마음먹었네 그리고 정말 큰 소리로 낄낄댔다 동료들도 낄낄대고 여사무원들도 깔깔댔다 그럼 지금 그이는 이곳에 있겠군요 이곳 어디 있죠? 한번 만나봐야겠어요 누구 맘대로 죄인을 함부로 만나나 권주임 이제 저 여자를 내보내요 권주임보다 나이 들고 점자나 뵈는 사람이 회전의자를 빙그리로 돌려 내 쪽을 보면서 꾸짖었다 나는 즉각 내 쫓겼다 나는 다시 피의자 대기실 근처로 갔다 아까보다 더 많은 여편내들이 한 곳을 향해 고개를 길게 빼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나는 나에게 수의압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쳐준 여자를 다시 찾아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을 만날 수 있을까를 의논했다 여기 그냥 있어봐요 기소돼서 재판받으러 온 사람이나 검찰에 치조받으러 온 사람이나 다 저 대기실 속에 갇혀 있다가 저녁때 한꺼번에 구치소 버스로 실려갈 테니까 그럼 실려갈 때 서로 만나 말을 할 수 있나요 말은 무슨 말을 해요 먼 발치로 서로 알아보면 다행이지 여기 이 사람들이 다 먼 발치로 안부나 알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따가 서로 악머구리 끓듯 덤벼들 테고 간수들은 간수들대로 악작같이 내몰려고 할 테니 그때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안 돼요 그렇게는 난 꼭 남편을 만나서 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남편의 입을 통해 그가 사기치지 않았단 소리를 들어둬야 한다 그걸 안 들어두고 내가 무슨 힘으로 앞으로 그의 옷바라지를 할 수 있을까 그 여자는 또 한 번 나에게 대기실 속의 피의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다 그러고는 측은한 듯이 덧붙였다 아주머니가 처음이라 몰라서 그렇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다가 어쩌려고 그래요 오빠라지 잘못하다간 한두 달 내에 집 한 채 들어먹긴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이왕 만나는 김에 뭐 먹을 걸 좀 사다 주는 게 좋을 거라고도 일러졌다 참 나는 어쩌면 그 생각도 못한 것일까 먹을 걸 사러 줄다름쳐 케이지청 밖으로 나왔다 케이지청 주인은 막막한 푸른 초온이었다 도대체 어쩌자는 초록색일까 나는 6월의 초록에 불같은 분노를 느꼈다 마침 택시가 있기에 잡아타고 시내 쪽으로 나오다가 빵집이 있는 곳에 세워놓고 빵과 우유와 요구르트를 사고 다시 저만치 통닭집이 있기에 그리로 가서 통닭을 사고 다시 햄버거를 샀다 주책 없이 많은 것을 사가지고 택시 속에 들어앉아서 나에게 친절했던 여자가 옥바라지 잘못하다간 한두 달 내에 집 한 채 들어먹기는 나는 문제없다고 한 말이 생각나면서 슬며시 두려워졌다 그러나 나는 적어도 천만 원짜리 집을 쓰고 살고 여지껏 쓴 돈은 기껏 오천 원밖에 더 되나 하며 마음을 능쳐먹었다 나는 오백 원짜리 몇 장을 소나기에 꾸기꾸기 꾸겨갔고 대기실을 지키고 있는 사람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치자 스스럼 없이 웃으며 다가가 좀 봐주세요 하며 돈 가진 손으로 빠른 악수를 하고 대기실 속으로 들어갔다 대기실 속 전면은 허술한 숙직실 겸 사무실처럼 보이고 다시 내부는 어둡고 깊고 경계도 엄해 재판이나 취조를 받으러 나온 피의자들은 모두 그 속에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남편은 숙직실 같이 생긴 앞칸에 있었다 아직 영장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괜찮아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을 건지 남편은 몰라보게 초췌해진 얼굴로 그래도 남편이라고 나를 위로하려 들었다 괜찮긴요 영장이 신청됐는데도요 신청했어도 떨어질 리가 없어 기각될 거야 재생한 형광등을 사서 신품으로 팔았다면서요 모르고 산 거야 정말이야 우리 가게 몇 년째 단골이던 전공이 공사하고 남은 거라면서 인수해달라기에 무심히 인수한 것뿐이야 몇십 년을 신용 하나로 장사해온 내가 설마 알고야 그런 짓을 했겠어? 그럼 당신이 그 전공한테 사기를 당한 셈 아니에요? 참 착실한 전공이었는데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 지금 남해 걱정하게 생겼어요? 제가 그 사람을 당장 잡아넣고 당신을 꺼내도록 하겠어요 여보 침착하라고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고용해서 그런 공장을 차린 사람하고가 먼저 체포되고 그 사람들이 나한테로 갖다 팔았다고 불어서 내가 붙잡힌 거야 당신은 여지껏 그 장사를 했으면서 그래 재생품과 신품의 구별도 못해요? 그래 이상해 단연 신품이었어 그리고 딴 건 몰라도 형광등을 재생한다는 소리도 듣기는 처음이거든 그런데도 당신의 결백을 증명 못해요? 내가 약점을 잡힌 건 내가 그 물건을 공장도 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거야 9만 원어치를 샀는데 실은 10만 원어치가 넘는 분량이거든 저 사람 내들 계산으론 2만 원이란 부당이득이 나오고 그 이득을 위해서 내가 사기를 친 것으로 되나 봐 겨우 2만 원 때문에 그가 사기를 치다니 나는 대래 안심이 되었다 그의 장사 규모로 보나 우리의 살림 규모로 보나 2만 원 때문에 사기칠 정도로까지 우린 가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남편의 저 꼴은 뭔가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억울해요 억울해 차라리 사기를 친 게 낫겠어요 아마 당신은 사기를 쳤을 거예요 싼 물건을 의심도 안 하고 좋다거나 샀으니까 사기꾼이지 뭐예요 진정하라고 당신까지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다니 장사를 하자면 그런 덤핑 물건은 얼마든지 들어와 큰 메이커 주인들도 돈만 아쉬우면 자기 제품도 덤핑을 하게 마련이야 이때 권주임이 들어왔다 그의 손엔 남편의 영장이 있었고 그의 얼굴은 방금 우등 상장을 받은 국민학생처럼 행복해 보였다 그는 너무 행복해서 내가 감히 대기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야단치지도 않았다 그는 오히려 내 앞에서 그의 다음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걸 즐거워하고 있었다 그의 다음 행동은 남편의 소지품을 검사하고 혁들을 빼내고 손에 수갑을 채우는 일이었다 나는 내 머리에 피가 손끝 발끝으로 빠져버리는 것과 같은 현기증을 느끼며 남편의 입술이 희게 바래는 걸 바라다 봤다 곧 대기실 안쪽 문이 열리고 수감만으로도 모자라 노꾼으로 10명, 20명 줄줄이 묶인 피의자들이 끌려 나와 버스에 실리고 저만 지선은 피의자의 가족들이 조금이라도 더 이쪽으로 가까이 오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다 어느 틈에 버스도 떠나고 악머굴이 끌 듯하던 여편내들도 긴 그림자를 끌며 하염없이 흩어져갔다 권주임이 가까이 왔다 말씨가 은근했다 아주머니 이제 아주머니는 싫든 좋든 서대문 큰 집이랑 여기랑 번갈아 가며 자주 드나들 텐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별의 별놈들이 다 있으니까요 별의 별놈이라뇨 이 근처에 사건 브로커들이 우글우글하면서 어수룩한 아줌마들을 고득인다구요 얼마만 주면 당장 빼준다구요 죽일놈들이지 물에 빠진 놈 건불악지에 매달리는 심리를 전문적으로 이용해 먹고 사는 놈이 다 있으니 왜 안 잡아 넣으세요? 다른데도 아니고 검찰청 주위에 그런 놈들이 끓게 내버려둔다는 게 말이 돼요? 이 아줌마가 남은 생각해서 일권 기뜸해주려니까 누굴 충고하려고 들어? 저하고 좀 조용히 만나주실 수 있겠어요? 퇴근 후에요 남편의 혐의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걸 알고 싶어요 내가 그에게 만나자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허점 때문이었다 그는 쉽게 승낙했다 나는 그날 밤 9시에 약속한 다방에 나갔다 그는 나보다 먼저 와 있었다 대뜸 남편을 사기꾼이라고 할 때와는 딴판으로 김 선생님 참 좋은 분입니다 요새 세상에 그렇게 착한 분이 계시다니 하는 것이었다 처음엔 김 선생님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다 그런데 말씀이야 김 선생님이 하도 착하시다 보니 그만 못된 놈들한테 속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의 말에 의하면 중앙시장 일대에서 폐기 처분된 형강등구를 재생하는 공장이 성업 중이란 정보를 입수해서 그 일대를 급습했는데 사전에 정보가 샜는지 굵직한 것들은 다 도망가고 어디서 신출내기가 잡혔는데 황가라는 공장 주인하고 문가라는 전공 출신의 직공이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을 문초하다가 드러난 재생품의 첫 거래가 남편의 가게였고 이제 남편을 체포하다 보니 이럭저럭 한 사건을 일망타진한 구색이 완전히 갖추어졌다고 그는 껄껄댔다 그러면서도 문초해본 결과 김 선생님이 죄가 없다는 심증을 얻었다는 걸 강조했다 나는 그가 남편을 김 선생님, 김 선생님 할 때마다 사기꾼이라고 할 때보다 더한 두려움을 느꼈다 그는 내가 다루기에는 너무도 해묵은 능구렁이었다 무죄라는 심증을 얻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이 아주머니 이렇게 빡빡하긴 일당 세 명을 체포해가지고 어떻게 한 명만 놓아줍니까? 세 명 아니라 백 명 중에서라도 죄 없는 사람은 놓여놔야지 않겠어요? 글쎄 며칠만 기다려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불기소로 풀어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는 K지청엔 검사가 통틀어 다섯 명밖에 안 되는데 자기가 그들과 얼마나 친하다는 얘기며 검찰청 수사가는 경찰의 수사과보다 얼마나 질이 높고 세도가 당당하다는 얘기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나서 갑자기 딴 사람같이 낫고 곰살 굳은 소리로 소곤소곤 속삭였다 내가 이 사건을 맡을 테니까 아줌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괜히 급한 마음에 여기저기 부탁하고 덤벼봤댔자 뭐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아줌마가 사람 하나는 기차게 잘 만났어 몇 다리 건너는 거 하고 직통 코스 하군 드는 비용이 곱절도 넘어 차이가 나거든 그러면서 내가 궁금하지 않게 수시로 사건의 진전을 알려주겠다며 우리 전화번호를 수첩에 적어 가지더니 자기네 전화와 수사가로 통하는 직통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건네주었다 그 다음엔 내가 그에게 뭔가를 건네줄 차례였다 뭔가를 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잔뜩 먹고 나서 수중에 한 푼도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처럼 어쩔 줄을 몰라했다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도 나는 좀 전에 그가 제 입으로 경계해 준 악질적인 사건 브로커에 대해 생각했고 나에게 친절했던 여편내의 말 옥바라지 잘못하다간 한두 달 내에 집 한 채 들어 먹긴 문제도 없다던 말을 생각했다 나는 두려웠다 그에게 돈을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그가 남편을 이렇게 할 수 있을는지 그건 몰라도 그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편을 해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예감은 얼마나 두렵고 기분 나쁜 것일까 나는 울렁대는 가슴을 진정하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나중에 다시 뵙겠어요 지금은 가진 게 없어서요 아시겠지만 장사꾼이란 모갯돈에 인색해서 생활비도 그날그날 타쓰고 살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막막하군요 알아요 알아 누가 당장 교재비 달랬나 본격적인 비용은 사건이 검사한테 넘어가고 나서 드는 거고 에 또 사건은 아직 우리 수사과에 걸려 있으니까 서류는 내가 알아서 잘 꾸밀 테고 우리 과장님 식사 대접할 정도의 비용이야 일간 어떻게 마련하실 수 있겠지 나는 그렇도록 해보게 너라고 했다 그는 일어서면서 한마디 했다 김선생님 그 양반 보아하니 법 없어도 살 양반이던데 참 안됐단 말이야 그 소리가 나에겐 김기철이 그 머저리 우리 밥이더라 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내 남편이 건주임 같은 남자의 신문에 걸려들어 도저히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란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법이라면 달라는 것 없이 두렵고 싫어서 자기 양심에 걸리는 일과 법에 걸리는 일을 동일시하며 조심조심 살아온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게다 법의 그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피할 수 있는 법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건 실제로 죄가 있고 없고 하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총이 결코 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며 칼이 결코 칼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없듯이 법이 결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의 편일 수는 없을 것 같은 깨달음이 왔다 뭔가 점점 나빠지고 있는 것 같았고 남편은 쉬이 풀려날 것 같질 않았다 생각할수록 미칠 것 같았다 억울하다는 느낌이 목구멍까지 차니까 울음도 안 나왔다 나는 남편의 초저녁 코 고는 소리와 새벽역의 줄담배를 싫어하고 있을 터였다 그것 때문에 짜증도 많이 내고 늘 침실을 따로 쓰기를 벼르고 있는 터였다 그러나 남편이 엎고 보니 내가 그 코 고는 소리와 줄담배에 얼마나 깊이 길들여졌었나 아니 그것들을 얼마나 좋아했었나를 알 것 같았다 그게 없는 곳에서 내 안면은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한때 나는 작가랍시고 언론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문제로 제법 잠 못 이루는 밤을 가진 적도 있긴 했다 그러나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세상 하고 많은 지붕 밑 어느 지붕 밑 다 계집 서방 만나 자식 낳고 사는 게 사람 사는 기본 형태라면 서방 은 저녁에 계집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계집은 서방을 맞아 바가지 긁을 자유만 있으면 됐지 그 이상의 자유가 무슨 소용이랴 싶었다 제정신으로는 잠들 것 같지 않아서 이업들이 소주를 한 병 병째 벌컥벌컥 들이켰다 그래도 잠은 오지 않았다 대신 자포자기 해주면서 제법 윤락한 여자다운 기분이 났다 나는 단 몇 달 며칠이라도 남편 없이 아이들을 잘 기르고 떳떳하게 사는 세상의 모든 과부와 이혼녀에게 울면서 경의를 표하고 싶다고도 생각했다 다음날부터 내 생애에서 잊을 수 없는 소위 옥바라지가 시작됐다 아침 일찍 갔는데도 서대문 구치소 앞 너른 마당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었다 처음에 나는 거기서 무슨 특별한 모임이나 행사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알고보니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제소자의 가족들이었다 매일 그렇다는 거였다 창구마다 사람들이 고개를 길게 느리고 줄을 서있었고 긴 폭이 얽히고 설켜 자기가 원하는 창구의 줄의 끝을 찾는 것만도 수월치 않았다 면회 신청하는 줄 신청서 하고 번호표 하고 바꾸는 줄 번호 부르기를 기다리는 서너 시간 내지 네대 시간 번호 부르고 나서 구치소 정문 앞에서 또 줄서기 주민등록증과 번호표를 교환하고 들어선 어딘지 모르게 딴 세상같이 사러온 구치소 앞마당 어둡고 음산한 대기실에 발돋움하고 올라서야 손이 닿는 높은 창구 그 창구로 신청서를 뒤밀고 다시 또 번호 부르기를 기다리는 기진맥진한 것도 같고 악에 바친 것도 같은 이삼십분 이렇게 무려 대여섯 시간도 넘어걸려 면회실에 들어가니 철망이 든 두터운 유리 너머에 번호가 붙은 푸른 수위에 남편이 있었다 그런 옷은 형이 확정된 후에나 입히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나는 가슴이 내려앉으면서 앞을 분감 못하게 눈물이 났다 울음을 참느라 이를 악물고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사이에 면회 시간은 끝났다 내가 울면서 나오니까 어떤 여자가 어깨를 치면서 부드럽게 웃었다 오늘이 첫 면회죠 첫 면회 때는 다 운답니다 글쎄 우리 집 그이가 제수복을 입고 있지 뭐해요 그 소리를 마치고는 마음 놓고 크게 울었다 그 여자는 내 등을 토닥거렸다 저런 그게 그렇게 보기 싫었어요 그럼 한복을 차입할 수도 있어요 옷바라지는 그저 물어보는 게 제일이었다 옷 차입하는 일 사식 차입하는 일 세탁물 찾는 일 모든 것이 수속이 복잡해 면회하는 것과 맞먹는 시간이 걸리고도 세밀한 사전 지식 없이는 마지막 창구에서 트집을 잡히고 태방 맡기가 일수였다 면회하는 날은 세탁물을 찾을 수 없고 한 사람은 하루 두 번 면회할 수가 없었다 한 사람의 제소자에게 하루 두 번의 면회가 허락 안 되는 규정은 때때로 웃지 못할 희비극을 연출했다 아내가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겨우 면회 신청을 했지만 곧 기각된다 까닭인 즉 이미 한 건의 면회가 있었다는 것이다 아내는 이상한 생각이 든다 누가 자기보다도 이르게 와서 면회를 한 것일까 그럴만한 친척도 없고 친한 친구치곤 너무 정성이 지나친 것 같다 이럴 때 여자의 육감은 이상한 대로 뻗게 마련이다 다음 날부터 아침 일찍 와서 아예 면회 신청은 안 하고 이미 신청한 면회인의 번호를 부르는 창구에 지키고 있다 사나울 이 짓을 계속한 끝에 드디어 자기 남편의 수간번호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낯선 여자다 다짜고짜 멱살을 잡고 끌어낸다 이년 내년이 누구냐 이렇게 해서 벌어지는 구치소 앞마당에서의 시야싸움은 어느 시야싸움보다도 열렬했다 인연 전연을 섞은 가진 욕설은 어찌나 날카로운지 허공에 번개불같은 균열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귀청을 찢었다 오죽 자는 남자 아내에게 겨우 옷바라지나 시키는 남편치고는 최악의 남편을 구치소 드높은 담장 속에 두고 여자들은 이 세상에 남자란 남자가 동이라도 난 것처럼 싸움하는 여자들답지 않게 여자 기라곤 한 푸러치도 남아있지 않은 찌든 여자들의 이런 정열적인 싸움을 보고 있으면 세상에 남자 여자 두 인종이 있다는 데 대한 숙명적인 슬픔 같은 게 가슴에 뭉클하니 왔다 옥바라지 하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건 복잡하고 까다로운 수속도 수속이지만 그런 수속 절차를 거치면서 수없이 부딪혀야 하는 해당 직원의 철저한 불친절과 경멸과 냉대였다 그건 사람다운 오기가 손톱만큼이라도 남아있는 사람이면 견디기 어려운 천시여 구박이었다 그렇다고 케이지청의 수의들처럼 돈을 받아가며 사람을 차별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들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불친절했다 한마디로 그들은 지쳐있었다 죄짓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보잘것없는 족속들의 뒤치다거리에 넌더리를 내고 있었다 넌더리가 쌓이고 쌓이니까 대인관계에서 사람 개개인에 대한 이해나 보살핌을 철저하게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기계처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이러한 말 붙여볼 수 없는 기계같은 냉혹성은 어떤 적극적인 구박보다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었다 그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았다가는 단박 그들의 비위를 상하게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해를 보게 마련이었다 나도 매일매일 주눅이 들면서 고분고분 길들여졌다 나는 그전까지도 누구에게나 겸손했다 행상이나 거지에게까지도 상냥하고 공손하게 대하는 게 몸에 배어있었다 그러나 그건 결코 겸손이 아니라 나 역시 어떤 세도가나 권력자에게도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내 나름의 오만이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나는 매일 아침 면회 갈 때마다 서대문 못 미쳐 광화문서부터 내 오기를 달래야 했다 오기를 달랠 때처럼 내가 얼마나 오기가 센 여잔가를 느낄 적도 없었다 내 온몸에 가시처럼 돋은 오기를 부드러운 털이 되게 무마시키고 나서도 모자라 아예 구더기처럼 땅을 길 각오를 했다 면회하기 위해 내가 통과해야 하는 절차와 사람을 가시철망으로 생각하면 됐다 가시철망치고는 땅에 낮게 들이온 가시철망이라고 그 가시철망을 상처입지 않고 통과하는 길은 오로지 구더기처럼 그 밑을 기는 길밖에 없다고 행여 구더기 이상의 고급 동물인 척 머리를 들다간 만신창이가 되기 똑 알맞다고 알아차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여전히 면회 시간은 짧았지만 나는 울지 않게 되었다 그 대신 늘 같은 얘기만 되풀이 했다 당신 정말 그게 재생품인 걸 모르고 샀죠 그렇다니까 형사나 검사가 아무리 꼬여도 모르고 샀다는 걸 번복하면 안 돼요 글쎄 그게 사실인걸 번복이고 뭐고가 어디 있어 남편도 이런 문답에 진저리가 났는지 제발 면회 오지 말라고 짜증을 냈다 그러나 나는 어느 틈에 면회보다 면회하기까지의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좋아하고 있었다 거기는 맨 억울한 사람들 뿐이었고 이상하게도 그 억울한 사람들 사이에 섞여있는 동안만은 나는 내 억울함을 느낄 수가 없었다 길에서 버스칸에서 모르는 사람과 섞이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아무튼 자유롭고 근심 없는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내 억울함이 예리한 톱니바퀴처럼 피부로 파고드는 고통을 맛보다가도 구치소 앞마당 벤치에 멍하니 앉았으면 가진 억울한 사연들이 모여 악먹울이 꿀 듯하는 속에서 내 억울함은 스스로 소멸되는 것 같은 편안함을 맛보았다 그들의 억울함은 실로 각양각색이었다 마침 폭력범 일소라고 해서 폭력범을 대거 잡아들일 때라 그런 사람들의 가족이 많았는데 사연을 듣고 보면 단속기간을 역으로 이용한 악질적 폭력범들에 의해 만들어진 가장 무력한 비폭력범인 경우가 더 많았다 이를테면 고단한 노무자가 저녁때 막소주 한잔으로 피곤을 달래는데 난데없이 논팡이가 시비를 걸어온다 좋은 말로 타일러도 듣지 않고 자꾸 시비를 걸더니 드디어 소주병을 깨뜨려 휘두르는가 했더니 제가 제 이마를 북극고 피를 철철 흘린다 어째 오늘 벌이가 시원치 않더니 재수 옹붙었군 하면서 자리를 피하려니 웬걸 남의 이마를 이 꼴로 만들어 놓고 그냥 각이냐고 정색을 하고 따지니 그때서야 앞을 싸 잘못 걸렸구나 해봤댔자 이미 때는 늦어 폭력범으로 구속되고 가족끼리는 치료비를 놓고 모카 흥정 중 흥정이 잘 이루어져야 합의를 보고 합의를 봐야 풀려날 가망이 있고 이런 식의 폭력범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옥바라지와 이런 흥정으로 얼굴에 검버섯이 새카맣게 핀 어떤 비폭력범의 부인을 검찰청에서 만났는데 희색이 만면해져 있었다 마침 그 환경을 목격하고 억울한 사정을 알아주는 동네 사람이 몇 있어 오늘 검사한테 증언을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다 참 다행이었다 그러나 곧 오기로 돼 있다는 동네 사람은 우우가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중학생인 아들이 눈물이 글썽해서 혼자 터덜터덜 오더니 엄마 다들 못 오겠대 그 깡패가 돌아다니면서 오늘 검사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연놈은 모조리 이마빡에 유리를 박아놓겠다고 공과를 쳐서 다들 무섭대 이런 식이었다 반면 별 파렴치한 억울함도 숱했다 남들은 사람을 치어 죽이고도 뺑소니 쳐갖고 잘만 운전해 먹고 사는데 끝까지 다 죽게 된 노인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벌써 몇 달째 이 고생이라는 운전사의 아내 왕초들은 지금도 개집질하고 가진 후강 다하며 돌아다니면서 대신 걸려든 송사리를 위해선 한 푼의 치를 떤다고 억울해하는 소매치기의 아내 텔레비전 냉장고 금붓이 다 곱게 놓아두고 월급만큼 따져서 라디오 하나 갖고 나온 것도 죄가 되냐고 억울해하는 소년공의 어머니 이 여자들도 억울해서 너무 억울해서 얼굴에 검버섯을 피우고 있었으니까 목욕탕에서 알몸을 안 감추듯이 그 바닥에선 남편이나 자식의 죄가에 대해 감추지 않고 적나라하게 공개했다 내가 이런 파렴치한 억울함까지를 포함한 모든 억울함을 진짜처럼 느낀 나머지 내 억울함을 가짜처럼 느꼈음은 그들이 모두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여지껏 알고 지낸 누구보다도 가난했다 마치 억울함만을 숙명처럼 보장받고 살아온 사람들 같았다 구치소와 친해지기 전에 내 상식으로 구치소엔 살인범을 비롯한 흉악범은 물론이거니와 신문을 떠들썩하게 하는 억대의 밀수범 억대의 도박범 억대의 탈세범 수혜한 고급 공무원들이 갇혀있어야 했고 면회 온 사람도 돈을 물쓰듯하는 그들의 가족이어야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와 비슷한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다 궁금증은 곧 풀렸다 어느 날 누군가가 친절한 미소로서 나에게 접근해왔다 사모님 같은 분이 이렇게 오래 기다리는 면회를 하신 데서야 말이 됩니까 오죽한 사람들이 이 짓을 합니까 동푼이나 있는 사람은 다 특별 면회라는 걸 이용하니 사모님도 제가 그걸 알선해드리죠 이거면 되니까요 이거요 그는 다섯 손가락을 쫙 펴보였다 그 후 나는 구치소 정문 앞 주차장에 질비한 승용차가 이런 특별 면회자 중에 또 특수층의 차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5분의 만남을 위한 가진 수모와 5시간의 기다림조차도 공평한 게 아니라 각양각색으로 억울한 사람들만의 이중의 억울함이었던 것이다 특별 면회라는 것에 유혹을 안 느낀 건 아니지만 그동안 내가 친해진 사람들과의 공통의 억울함에서 나만 노연하는 게 무슨 배신 같아 꺼림직한 것도 어쩔 수 없었다 한편 케이지청 건조임의 친절을 가장한 은밀한 공간은 계속되었다 어느 날은 남편이 케이지청으로 검사 취조 받으러 왔는데 자기가 사식을 대접해놓라는 핑계로 상당액의 금액을 요구하기까지 했다 그가 요구한 금액을 마련해가지고 그를 만난 날 그는 더 노골적으로 나왔다 아줌마 왜 이렇게 정신 못 차려 지금 검사 손에 달렸을 때 손을 써야 한다니까 기소돼서 판사한테로 넘어가 봐 그때야말로 큰 돈 든다고 큰 돈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 막는다고 불기소 처분하는 걸로 내가 아주 청부 막고 아줌마는 이것만 준비하라니까 이것만 날짜가 없어 날짜가 그러면서 다섯 손가락을 두 번인가 세 번 폈다 접었다 하면서 안달을 했다 내 소박한 법률 상식으론 그가 영장을 신청한 검사한테 다시 불기소 처분을 교제하겠다는 게 도대체 씨가 먹지 않아 상대를 안하려 해도 그가 담당 검사와 같은 건물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를 아주 냉대할 수가 없었다 그만큼 나는 어리석없고 의지할 때라곤 없었다 그가 남편을 결코 이롭게 할 순 없어도 수틀리면 해롭게 할 수 있으리라는 기분 나쁜 예감은 백주의 악몽이 되어 늘 나를 소름 끼치게 했다 드디어 나는 변호사와 의논해 사건을 의뢰해볼까 해서 친구의 소개로 강변호사를 만났다 친구의 말대로 유능한 변호사인 듯 번화가에 의리의리한 사무실을 갖고 있었다 나는 내가 의뢰하려는 사건이 그에겐 너무 작은 사건일 것 같아 미리 위축됐다 강변호사는 내가 설명하는 사건 내용을 시종 비웃는 듯한 지루한 듯한 미소로서 들었다 다 듣고 난 그는 사건에 대한 이런 방부의 반문도 없이 엉뚱스럽게도 작가의 남편이 장사꾼이란 것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나타냈다 아마 친구가 내가 작가라는 소리까지 해놓은 모양이다 거참 이상한데요 암만 해도 이상해요 작가의 남편이 상인 이래도 이상하고 상인의 부인이 작가 이래도 이상하고 사건을 검토할 적은 안하고 당사자들이 20년 너머를 조금도 이상해하지 않으면서 산 것을 제가 뭐라고 혼자서 이상해하기에 여념이 없는가 나는 남의 삶에 대한 그의 이런 속기스러운 호기심과 안이한 이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친구의 속에도 있고 해서 그가 호기심을 제풀에 가라앉힐 때까지 참았다 그는 저절로 직업적인 자신만만한 태도를 회복하더니 간단히 말했다 불기소로 해드리면 되죠 네? 검사가 기소 안하고 불어주도록 해드리면 되냐고요 그러면 오죽이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다 되는 방법이 있죠 K지청 쪽은 헌이 통하니까요 그러세요 나는 어정쩡했다 어쩜 그렇게 말하는 시기 권주임하고 똑같을까 하고 정이 떨어졌다 그는 불기소 처분을 아주 청부 맡겠다며 30만원을 요구했다 친구에게 강 변호사가 이러저러하게 말하더라고 얘기했더니 친구는 뗄듯이 좋아하면서 강 변호사가 그랬으면 그 일은 그렇게 될 걸로 믿어도 좋을 거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믿어지지가 않았고 마음이 썩 내키지도 않았다 한편 옷바라지 하면서 귀에 박이도록 들은 말 큰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 쉬이 나오고 더디 나오는 건 뒤에서 손쓰기에 달렸다는 말이 내 의식에 따끔따끔 갈렸다 나는 남편을 위해 손쓰는 일을 너무 안 하고 있었다 돈 없는 사람들이 밑져야 본전식으로 누구나 한 번씩은 해본다는 검사실에 가서 애원하는 일조차 나는 못했던 것이다 그 밖에 손쓴다는 일은 다 불법적인 수혜의 방법이었고 그때는 마침 폭력범 단속과 함께 공무원 부조리 단속이 한창이었다 나는 모든 불법에 그저 겁밖에 나는 게 없었다 결국 남편을 위해 합법적으로 손을 쓰는 길은 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강 변호사에게 30만 원을 주고 사건을 맡겼다 그러나 남편은 기소됐다 기소된 걸 나한테 재미난 듯이 알려진 건 권주임이었고 정작 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소된 것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그 사실을 알려주자 그럴 리가 없는데 하면서 전화로 알아보더니 거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럼 그까지 거 보석으로 꺼내드리지 또 한 번 희망 안 드리고 큰 소리를 했다 그러나 나는 위임을 취소했다 결국 남편은 재판받았다 쌀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밥을 훔쳐먹은 도둑놈 주인의 옷가지를 훔쳐낸 식모 사고 낸 운전사 버스칸에서 싸우다가 이를 부러뜨린 폭력범 수금한 돈을 가로챈 점원 등 삼십여 명의 조물액이 작범들과 함께 무더기로 재판을 받았다 신의 능력으로도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으리라 그러나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다 네 하고 대답할 밖에 없는 사건의 표피를 건드리는데 불가한 판사의 신문이 한 사람 앞에 두 번 내지 세 번씩이나 돌아갔을까 그런데도 워낙 피의자가 많고 보니 서너 시간은 후딱 지나갔고 곧 검사의 구형이 있었다 나는 변호사를 취소한 걸 은근히 뉘우치고 있었는데 재판을 보면서 백번 잘한 일이다 싶었다 왜냐하면 삼십여 명 중 단 한 사람도 변호사가 딸린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에게만 변호사가 딸렸더라면 나머지 사람들은 법정에서까지 그 고약한 억울함을 맛보았을 게 아닌가 15일 후에 언더 공판에서 남편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다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돌아오게 되었고 처음엔 그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니 차츰 시들해지면서 나는 다시 바가지를 긁게 됐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생활의 평온이 돌아오니 다시 다시 그전처럼 자유의 문제를 생각하는 밤까지도 돌아왔다 어느 날이고 자유를 유보하고 있는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 앞에 자유의 성찬이 차려진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 같으면 아마 가장 화려하고 볼품 있는 자유의 순서로 탐을 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후로는 하고 많은 자유가 아무리 반짝거려도 우선 간장종지처럼 작고 소박한 자유 억울하지 않을 자유부터 골라잡고 볼 것 같다 억울한 느낌은 고통스럽고 고약한 까느론 거기 동반한 비명이 너무 없다 그게 워낙 허약하고 참을성 많은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일 게다 자기나 자기 가족에 대한 편해나 근시 안에서 우러나는 엄살로서의 억울함에는 그래도 소리가 있지만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숙명처럼 보장된 진짜 억울함에는 더군다나 소리가 없다 다만 안으로 안으로 삼킨 비명과 탄식이 고운 피부에 검버섯이 되어 피어나기도 하고 독한 한숨으로 피어나기도 하고 마지막엔 원안이 되어 공기 중에 떠 있을지도 모른다 각종 공액가스가 충만한 공기 중에 그까짓 무해무익한 원안쯤 떠 있기로 서니 어떨까도 쉽지만 글쎄 원안이 인체에 정말 무해무익할까 화학적 공해처럼 그것도 일정량이 넘으면 공해의 구시를 할지 누가 하나 육신을 해치는 공해가 아니라 심정을 해치는 공해로서 말이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멘